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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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실 지난 3주 동안 이제 첫째 주 둘째 주는 화상에 대한 연결 그리고 지난주는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출연하셔서 골드 트레이딩에 대한 뷰를 정확하게 제공하셨습니다. 첫째 주 둘째 주는 정확하게 매도 트레이딩 네 그리고 지난주에 갑작스럽게 이제 골드는 매수 관점으로 돌린다면서 1450선에 대해서 강조를 하셨는데 1450이 정확하게 맞고 고점으로 상승하는 포인트 자체로 돌변했습니다. 네. 자 이제 광중화스터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죄송합니다. 아이고 네. 지금 지난주 골드 1450에 대한 포인트 자체를 강조하셨는데 매수를 본 이유가 정확한 근거가 어떻게 되시는지요? 사실 이제 시장에 아까 야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좀 과열 상태가 좀 확인이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안전자산인 금으로 좀 몰릴 것으로 좀 보였고요. 좀 그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헤이케네시라는 지표에 상승의 에너지가 좀 보여서 아마 좀 그렇게 시향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. 자 지금 이제 어려운 용어가 좀 다소 나와서 그러는데 헤이케네시라는 표현 자체를 했어요. 시청자분들께서 야 이거는 무슨 뜻이지 하고 물으시는데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으신가요? 네. 그 헤이케네시는 이제 뭐 어려운 용어는 아니고요. 그게 이제 추세 지표 중 지표 중 하나인데 보통 포렉스 fx 시장에서 많이 외환 거래 하시는 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많이 사용하는 해외에서 많이 이용하는 그런 지표입니다. 아.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제가 일주일 전에 항상 미리 시향을 좀 드렸을 때 제가 헤이케네시 차트를 좀 제가 준비해왔거든요. 제가 이제 실시간 차트는 좀 준비를 못 해오고 좀 캡처를 좀 해왔고 왔습니다. 아. 지난 11월 이제 중순 첫째 주 둘째 주 우리 대회 시작하고요. 이때 이제 매도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지금 이제 해외 차트다 보니까 좀 우리 서울 차트와 틀리게 우리 한국 차트와 틀리게 상승은 파란색이고 하락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나오거든요. 반대입니다. 좀 안 헷갈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매도를 그때 드렸던 이유는 헤이케네시 보조 지표 색깔이 이 파란 색깔에서 빨간색으로 바뀌는 찰나였습니다. 그래서 그 초입에 제가 골드는 매도로 그다음에 한 250특에 우리는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둘째 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. 이 파란색 보조 지표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제가 매도 사인을 드렸었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난주 제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그동안 계속 매도를 보다가 이제는 매수로 한번 봐도 좋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. 이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첫 봉이 상승 초입일 때 제가 드린 말씀이었거든요. 그래서 이런 좀 헤이케네시의 차트를 좀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많이 좀 설명도 드리고 그런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